태국 가면 또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먹고 싶은 거 진짜 오리지널 똠 양푼 저 방푹이 처음이에요 자 저희 태국에서 뵐게요 화이팅! 여기에서 만나요 저희 옥성이들로 해국을 갑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오니까 그래도 공항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옛 코로나 전의 모습들을 다시 그 일상들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. 우리가 복덩이 들고도 태국을 가고 태국은 휴양지잖아요. 그래서 가장 먹고 싶은 거 진짜 오리지널 똥냥꾼 저 방북이 처음이에요.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그래서 더 늘 여행은 기대되고 설레고 그 감정이 지금 제 가슴 속에 충만합니다.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저희가 복덩이 남매가 또 잘 키고 잘 충전해야지만 우리 거기 계신 교민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. 두 배 세 배로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복덩이 들고 드디어 태국으로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. 자 저희 태국에서 뵙게요. 화이팅! 제가 이럴 때 2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